중소벤처기업부가 부동산 정보 공유 플랫폼, 직방 등 15개사를 예비 유니콘 특별 보증 지원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최대 100억 원의 보증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유니콘 특별 보증 신청 기업 43개사를 대상으로 두 달여에 걸친 심사 끝에 애슬레저 의류를 생산하는 뮬라를 비롯해 부동산 정보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방, 기업용 데이터, 저장장치 분야,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파두 등 15개사를 예비 유니콘 특별 보증 지원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예비 유니콘 특별 보증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최대 100억 원까지 보증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을 돕는 제도로 이번 2020년 2차에 선정된 15개사 기업 중에서 73%인 11개사가 영업이익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성과 성장성이 검증받은 기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5개사 중 기술성, 사업성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절반에 육박하는 7개사로 이는 예비 유니콘 특례보증 대상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등 혁신성이 우수한 기업임을 입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선정 기업들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른바 DNA 기반의 플랫폼 분야 혁신기업 7개사, 일반 제조업 분야 6개사 순으로 많았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과 시스템 반도체 등 4차 산업 분야 9개사와 드론, 챗봇을 통한 고객응대 등 비대면 기업 9개사 등이 다수 선정됐습니다. 올해 선정에는 처음으로 도입한 국민추천대를 통해 11개의 기업이 추천됐는데 그 중 레깅스와 요가복 같은 애슬레저 의류를 만드는 뮬라가 최종 선정돼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를 반영했고 직방은 월평균 사용자 300만 명에 등록 부동산 중기업자 수 1만 7천 명인 국내 부동산 시장 선두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중기부는 최종 선정기업 중 성과 공유 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추가 감면의 혜택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예스티비 뉴스 이동규입니다.